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장품 매장 아르바이트생에게 동전을 집어던진 남성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한 SNS에는 950원으로 맞아본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계산대에서 남성 손님에게 봉투 사이즈 어떤 걸로 드릴까요? 라고 물었는데요. 이때 손님은 아무 말 없이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 950원어치를 A씨에게 던졌고 깜짝 놀란 A씨의 굳은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당시 손님은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런 일이 있어 라면서 자가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A씨와 함께 일하던 다른 직원이 그래도 동전을 던지시면 안 되죠. 사과하셔야죠. 라고 말하자 손님은 미안하지만 내가 그럴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한 뒤 100원만 줍고 가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다른 직원이 돌려줬다고 하는데요. A씨는 연기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한 화장품 아르바이트인데 2년 동안 일하면서 처음으로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전 세례를 맞아봤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